자원의 유한성, 지역적 편제, 그리고 생산 및 판매 카르테라 경향과 수요 측면에서 인구의 증가, GMP 증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기본적으로 수급 양면에서 불균형의 요인과 국제정치적 요인이 더욱 자원 문제를 복잡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 원자재 시장은 파동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가격의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소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비축제도입니다. 즉,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원자재를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방출함으로써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비축사업은 원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정부가 직접 구매, 비축하여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물자 수급의 원활과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축 대상 물자는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 생활 안정에 기념한 물자, 그 밖의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가 해당됩니다. 비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